아, 고객님. 고객님. 밥 좀 주세요. 고객님. 제가 잘 할 꿀을. 새롭게 저렇게 계란을 조금 끓여서 프라이 하고 먹으니까 되게 조화가 잘 되네요 네 부드러워요, 안 맵고 되게 깔끔하게 매운데 케이크 쌀식 같은 그런 건 적절한 수로 고춧가루를 조금 매우고 있어 아, 청양고춧가루? 청양고춧가루는 아닌데 고춧가루를 조금 매우고 있어 자주 여기 드시는가봐요 네, 자주 오는 거 제일 가까운 식당입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네요 진짜 앞자리스타를 봤을 때 아,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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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많네요 양이 많네요 corner 훨씬 면이 얇아서 먹기가 좋네요 양념이 더 밀고 밥을 비벼서